1.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 대살로니가 전서 1장 2. 대살로니가 전서 1장 2. 대살로니가 전서 2장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3.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여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4.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처만은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5.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6.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7.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8.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오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9.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해 행하게 하려 합니다. 10.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11.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11.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덜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2.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13.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오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4. 그러므로 나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5.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오 기쁨이니라. 15. 테살로니가 전서 3장. 15.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델의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시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누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16.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혼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17.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17. 지금은 디모델이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18.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누라. 19.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아래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20.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21. 죄하류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2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22.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23. 대살로니가 전서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24.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25.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25.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25.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26.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27.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믄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28.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29. 형제들아 권하눈이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29.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이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30.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소망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31.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31.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32.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33.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34.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5.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36.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37.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38.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3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40. 이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와여금 깨어있던지 자던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4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4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구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42.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43.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4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시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45.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45.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홍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46. 너희를 부르시느니는 밑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47.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47.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느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48. 제 323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아 티모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시도 아래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시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49.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미 풍성하미니. 50.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느라. 51.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미니. 52.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혼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혼란으로 갚으시고 혼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53.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54.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54.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55.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55.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56.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56. 대살로니가 후서 2장. 57.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57.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58.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59.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0.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61.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62.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63.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64.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64.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권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64.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64.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6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5. 대살로니가 후서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 짓이 없어서 하라. 66.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느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67.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갑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68.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중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69.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70.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71. 나바울은 친필로 문화나느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하다. 71. 나바울은 친필로 문화나느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72. 나바울은 친ache